경기를 해 볼 건데요. 코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코스는 놀이터를 한바퀴 도는 코스예요. 일로 오세요.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둥을 한 바퀴 돌아 코너를 돌아야 됩니다.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 이 손을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리고 다시 S자로 코너를 돌아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. 이 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. 이 사이를 통과해서 절대 이 구간을 벗어나면 또 감점이에요. 이 구간을 통과해서 실제로는 RC카를 통해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구간은 장애물이 있는 구간입니다. 저는 그래서 통과했습니다. 장애물이 있는 구간이고요. 호동 선수 나갈 뻔했습니다. 지금도 경기인가요? 지금 경기는 아니에요. 이렇게 여기는 RC카가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직선 구간입니다. 이 직선 구간을 통해서 결승점까지 오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.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RC카를 누가 더 잘 컨트롤 할 수 있냐입니다. 그런데 자꾸 보동님이 제 것을 주문하면 제가 보동님 것을 주문하셔야 해요. 경기야 없어서? 점검해 주세요. 보동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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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켜주세요. 리모컨이랑 RC카를. 리모컨 켰으니까 좋네요.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. 되나요? 준비됐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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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직 뽀뽀님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. 안됩니다. 준비. 저는 이 브리나시카인데 그 브리나시카 조종기가 다 자라서 이 제 파란색으로 합니다. 저는 안 달아서 이 빨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3 2 1 2 2 1 2 어? 잠깐만. 멈춰봐. 멈춰봐. 1 2 2 2 1 1 2 2 2 2 2 3 2 3 3 2 3 3 4 어? 앞서가고 있는 뽀뽀 선수. 우동 선수는 컨트롤. 난재군요. 컨트롤이. 달리기 해볼래. 야 봐봐. 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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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쓰. tow. 경험. 팩. ная. 완벽해진다 이리 와요 안 됩니다! 이제 가요? 안 돼 있어 나무색이 장애물을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뽀뽀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갑니다 뽀동 선수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도전하면 안됩니다 뽀동 선수도 왔습니다 한 번 더 해 내가 이길꺼야 1등은 뽀뽀 선수 2등은 뽀동 선수입니다 준비 시작 어 잠깐만 시작 꼭 반복합니다 도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여기다 놔 안 돼! 너야 와! 이기잖아! 아우, 진짜! 아우, 이기겠다! 아우, 진짜! 왜 나와냐? 야, 왜 상처를 해? 야, 왜 상처를 해? 야, 왜 상처를 해? 야, 그냥 타는 왜 다 상처! 제가 밧줄 타기를 옛날에 잘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별명이 밧줄 왕이었습니다. 가자! 아우, 끝까지! 끝까지! 아, 괜찮은 일이네? 아,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, 나 최고! 야, 봐봐! 진짜 널 못하면서, 진짜! 작은 척을! 지금 우리는 이 신전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. 아파트랑 진짜 다 보여요! 저희 육사빌들 같은데요? 저희 운동기구도 있고요. 저희 아파트가 보이네요. 저는 뽀동입니다. 제가 최고의 님인데요. 그건 소개해 줬잖아요. 근데, 전 멧돼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제가 최고의 님이라고 알려드려야 해요. 자, 뽀뽀, 뽀동님! 이번 미션은... 졸려요? 이번 미션은... 뽀동님은 졸린... 졸린가 본데요? 뽀동님이 탁콩붙습니다. 네, 이번 미션은 바로 이 통나무를 RC카로 건너가는 겁니다. 밀 optim 인센센터